움직임이 둔해서 되겠어? 아주 때려달라고 그냥 어 사정하는거죠 이정도면 이정도 스테미너 이정도 이정도 동작 모션이면 그냥 죽지 얘네 레벨 1이다 쉽다 한명 빨리 마무리해주고 뒤에서 따라왔으니까 좋아 일어날 때 마무리 오케이 좋다 좋다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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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제 문제다 여기가 3명 나오는 이 지역이 문제야 야 돌이 야 저게 최대 거리야 이게 돌 던진게? 허아 야 미친 아니 무슨 돌을 쓰레기통에 무슨 뭐 캔버리듯이 밖에 못 던져 일단 여기 유인을 해 이게 다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되더라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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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끝났지 오케이 어 위험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갑시다 저기야 저기야 2층 정도도 남은거 같지? 우와 우와 오 뭐야 이게 미친 아이 개 공포게임 이거 어어 이 개공포 어어 안쪽으로 파고드는거 방금 오졌다 천상영섭 맞는지 알았다 나 지금 명석 2도 허벅지 오케이 허벅지도 있네 더 좋죠? 단점은 없어 2도는 솔가 내 스타일 아닐 가능성 커 근데 뭐야 이게 공격력이 또 좋잖아 거리가 매우 짧을걸? 아 이건 안돼요 이거는 솔가 무리에요 이건 무리 내 실력이 2도 무리야 내 실력이 난 갓타나야 쌍검이 좋긴 한데 못게 가드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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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명석 간지가 간지가 여러분들 절대로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되구요 자 일단 넌 처리 들어와 얘 좀 싸운다? 얘 좀 싸워 얘 좀 싸워 그렇게 큰 움직임을 하시면 안되지 얘 좀 싸워 야 얘 좀 싸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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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야 쟤 방구구를 딱 내가 딱 보고 잘 안 죽을 거라는 건 아긴 알았는데 와 아아 뭐야 이게 아니 뭐 핫도뿌리 없냐 게임이 핫도뿌리 없어 게임이 이 히 friend 치 일 slang 이케 아아 오케 빠르게 가자 빠르게 빠르게 가 빠르게 가 빠르게 근데 원래 이런 다크소울 다크소울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가장 1탄이 어렵다 원래 가장 1탄이 어려워 1탄 입문이 진짜 어려워 1,2,3탄 막 이런 데가 어렵고 가다보면 어느정도 깨지 않으면 4,5,6탄은 금방 깨 그다가 마지막에 또 막혀서 못 깨 중반이 가장 쉽고 다크소울 기준으로 말하면 얘를 먼저 처리하면 빠르구만 범갑의 손? 오케 없는데 잘 됐다 야 이거 아까 먹은 거냐 내가? 먹은 템은 그대로 있네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아퍼 너네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한번 떨어져 여기 여기로 여기로 부탁한다 아 미친 안 죽었어 어? 잠깐만 이거 노란색 뭐야 어 스톱 면역 별 차이 없네 약간 레어틱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근데 이게 더 붙네 행운하고 스톱 면역 이게 더 붙네요 인간에 획득하는 암리타가 더 추가적으로 그 뭐야 소울을 더 주는구나 갑시다 이번에는 한번 깨보자 야 자 치료하고 여기서 또 오오우 얘야 얘 아아 아 씨 아아 씨 안전하게 잡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잡아주고 여기 뭐 뒤에 탬 있었냐? 이제 없구나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게 아 이게 이걸 먹으면 날 소울을 되찾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내려와 넓은 데서 넓은 데서 어 얘 빠른 거 봐 들어와 와 와 미치 어 나 스태민 없어 아 큰일 났다 되게 우습게 봤다 내가 얘를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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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선약 하나 줌 다행이다 장비를 계속 그래도 단단하게 먹어 가고 있다 이게 남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장비가 남는 게 정말 중요해 지금 동변형? 이건 뭐 지금 별로다 2도 데미 좋네 근데 거리가 너무 짧아요 가타나 쪽이 지금 나와줘야 돼 지금 사실 이건 가타나 2도네? 이건 가타나 2도네?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? 한번 이걸로 싸워봐 이거? 한번 이걸로 싸워봐 야 이런거 이런거 절대 먹어잖아 안 돼 야 여기서 나와야 돼 지금 왼쪽에 있어 야 클났다 이거 몇명이야 위친 이게 이걸 어떻게 이겨 말타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 어 뭐야 내가 하나 안죽는거 있어 설마 여기까지 무조건 따라오는거야 니네? 와 미치겄네 이거 이건 못 이기지 이건 못 이기지 1대1로 싸워야 이기지 잠깐만 쟤네들을 저기다 놓고 내가 살짝 지나가버려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어?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왜 추가병사가 있냐 여기에 아니 이런 이씨 그래봤자 쟤 못 올라가거든 아아아아 두명이다 그래도 재huma 아아아아아어가 아 아 지금 얼마나 지금 체력이 아까운데 inquî아ا아 오 정 Lets 지쳤네 지금 삐뚜루미 팔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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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할로우 감사합니다 불안불안해 나머지 애들은 어디갔을까 한 명? 오케이 잠깐만 이거 야 떨어져 떨어져 여기로 떨어지고 일로와 요기서 개 어 잠깐만 아 얘도 야무진 애였네 오케이 됐어 야 그리고 지금 이거 꼬락선이가 야 이거 아니야 이도 아니야 얘들아 이도 아니고 같아나 가야돼 꼬락선이가 이게 아니다 지금 내가 딱 들어보니까 달라 어 다르고 소금 이런거 뭐 소금 못먹냐? 소금같은거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거 아니야? 요게에게 쓰네 아 이럴수가 회복속도가 일정시간동안 상승한다 기력 체력이 아니라 지금 뭐 답이 없다 저장 없어요 저장? 이건 아니고요 저 이건 저장 아니고 타이틀로 나가기 있네요 이런 미친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근처에 내가 탱을 하나 안 먹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좀 위에 있나 갈리오님 팔로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세이브 없어 세이브? 간절하다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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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간다 제발 세이브 나와라 더 센새끼 나올거 같은데 어 저 왼쪽에도 뭐 있어 어 저거 뭐 불빛 치고 다니잖아 저거봐 아 한 명이야? 두 명? 두 명 아니야? 아 쟤 한 명 죽으네요 차라리 여기서 어 도끼 잘 됐다 야 도끼다 도끼다 야 도끼다 잘 됐다 누워 있을 때 아 잠깐만 뭐야 강력한 마사카리 도끼는 효과 느려서 안돼 도끼는 효과 느려서 안되고 왼쪽에 뭐 개소리가 막 나는거 같다 지금? 병사 오지게 많네 세이브가 너무 간절하다 진짜 세이브가 너무 간절하다 진짜 일로 가면 뭐야 그래 내가 여기 갈려고 그랬거든 아 개 센 놈 한 놈 있는데 저거 나 쟤한테 뒤집히는데 쟤는 어 잠깐만 한 명만 나오셔야지 한 명 아유 이 자식들 이거 또 시작이다 이거 아 체리스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뒤에 후방지원 도끼야 거기다가 논놈 본 논노님 할로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디갔냐 아 여기있네 아 미치겠다 야 역으로 올라가봐 역으로 올라가 역으로 올라가 역으로 올라가 버려 그냥 개 센 까버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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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따돌렸는데 어 이렇게 한 명씩 하면 다 제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니깐 이걸 또 누르면 그게 있네 무슨 템을 주는지 레어를 다 가질 수 있네 잠시만 여기 카톡이 오지게 와 여기 카톡이 오지게 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카톡이 오지게 와 이건 뭐야 창이네 참 99 아 이거 도끼야 지금 나온게 이거구만 이것도 템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 게임 무기변경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아무리 찾았는데 무기변경 못하겠어요 그게 없어 그 뭐냐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무기변경을 모르겠단 말이지 뭔가 동시에 누르는 키가 있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서 바꾸네 이렇게 바꾸는구만 아로를 누르면 이게 화살표가 같이 뜨네 아 이거구만 창으로 한번 가봐 아 쟤도 창인데 이게 쓰러졌어 쓰러졌어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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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진다 어 선약있다 아싸 아 이게 진짜 목길만하면 템을 주고 막 이러네 좋았어 좋았어 가는거야 삭각 가는거야 자 뭐야 일단 쓰레기를 주고 말이야 아이씨 여기를 열면 자동 세이브 될까? 가드 가드 하면서 가드 하면서 불안해 아이 여자가 홧돉뿔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죽어있는거 봐 미쳤네 이거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니야 진짜 리얼 아니에요 어어 야야야 문여라 문여라 야 아아아아아 아내아아아앙 아 salute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괜히 안에 들어갔네 아 아 저렇게 딱 이렇게 흐린 화면이 있으면 뭐가 있는거구나 아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다시 다시 도전한다고 2천원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부엉이님 오늘 재도전 20트라이 가면 4만원인가 사랑해요 그냥 바로 가 이제는 이제는 상대하기도 귀찮아 아 이렇게 딱 넘어지네 창이 좁은 공간에서 매우 극혐 있네 지금 저렇게 빗나가면 아 이건 딱 그 나오네 화재병 아래로 이건 더 안좋은 템입니다 알려주네 아 빨리 깨라구요 나도 진짜 깨고 싶어 지금 나와 아 아 이딴 놈한테 됐어 이거 죽을 필요 없네 일단 다 주어는 볼까 아 이거 이거 좀 극혐이네 이거 와 아니 아니 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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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면 안되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창이 막혀가지고 벽에 막혀가지고 저러면 안되지 아 당황스럽네 진짜 불거네 불거네 창 아닌가봐 창 아닌가봐 창 pity 유악 오 wollen 여기 스키가 있어? 개질인데 이거? 스키? 좋아 하나 먹죠 모르겠다 지금 몇번 죽었는지도 기억도 안나 이제 지금 막 그냥 죽이고 가잖아 이게 단련된거야 살인병기 된거야 이제 내가 아 뭐야 2타야? 됐어 이제 문제다 이제 문제야 여길 어떻게 갈것인가 방금처럼 저기 기력이 다했을때 앞에가서 세모들은 무적이 나가요 데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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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창좋네 창좋아 뭐하니 머저리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두명이야 이래서는 안되지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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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다수일때 좋아요 지금 그 맛에 하는거거든 사실 꽤 많이 죽였는데 지금 애들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어깨 아깨 시집사 뭐옴 아깨 아래 아래 아깨 이 아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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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